전쟁을 일으켜서 싸울려면은 이 근처가 좋다고? 쿠아타먹고서... 아 안돼 양쪽에서 가면 쫄려 어... 여기가 짱이긴 한데 도라지성 탄 샀어 어차피 한번만 쓸거라 탄 30개들이 샀거든? 어... 여기 근처 가면 도적들 많으니까 여기 한번 가보자 포격수도 좀 키울게요 포격수도 가까이 붙은 애들한테 쓰기엔 좋으니까 멍청이 그린스킨 때리러 가자고? 명에 떨어져 황제 칼프린츠가 날 왜 따라와? 제국하고 아직도 응어리가 남았나? 쉣 여기 근처에다 죽겠구만 와 깜짝이야 아이씨 쩨 앑 의 쓰읍 하아아아 야 야 살기위안 전투 시작됐다 이거 전체 주목 군병 대형 유지 아마 얘네 무조건 이쪽 왼쪽으로 올 거거든? 역시 벌써 시작됐어? 라인전? 그렇지 그렇지 와 미쳤다 미쳤어 기병 기병 포병 돌격 군병 뒤로 2보 핫 대승리다 야 와 아 군병 뒤로 빠져 뒤로 빠져 아 맞다 갯건 아 이걸 안 썼네 와 와 이렇게 그냥 가만히 열 발 쏘는 거야 야 이거 미쳤는데 풀어줘서 명예 올리자 됐어 좋네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애들 받아가지고 저거 시켜주면 되겠다 이거 싸우고 나서 레벨 엄청 많이 올라올랐네 축하해 대결 흠흠 흠흠 흠흠흠 흠— 흠— 동료들 총 주워주자고? 싫어 벌써 달인 포격수가 나오네 아 근데 야 해적의 그 파워를 못 잊겠다 어떡하지? 맨손인 애들도 있어? 걔네는 그냥 굴러다니는 애는 그지야 그냥 와 이거 전쟁 안하나 진짜? 와 빨리 전쟁하면 이제 대박일거 같은데 그지? 괜히 나 혼자 시비 막 걸고 다니까 그냥? 짱나는데? 그럼 버려 돈 나가? 아니야 쓸모있는 애들만 쓰고 있어 그리고 다 쟤네가 훈련 교관이기 땜시롱 우리 시 배운거 그럼 챙겨 싫다고? 내가 내 게임할거라고 어이씨 눈 대 이렇게 위아래로 쌍수 시켜버려 씨를 좋아하십니까? 뭐야 씨에 대한 전혀 반응이 없네 거의 고목남 병력이 많아서 밥이 금방금방 나가네 어? 강화된 카오스 귀조가 뭐 16만원? 어? 너무 비싼데? 이게 내꺼잖아 워앤머 세계관입니다 병력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행인건 없는데 아 제국화하고 이 평화로움이 너무 계속되니까 너무 힘드네요 꼭 저 뛰어오는 버그제 있잖아 생긴게 고블린들 생긴게 있잖아 그 옛날에 영화 옛날 영화 스폰이라는 영화 봤어요? 그 스폰이라는 영화 보면 나오는 그 뚱땡이 변신하면 되는 그 지옥 3장군 중 한명 있지 걔같이 생겼어 누군지 알아? 아 부하들 카오스로 갑옷 맞춰주자고 그 제가 들고 있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제 갑옷보다 좋은 갑옷 빼고 있어요 스폰은 왜 또 영화 안나올까 너무 어두워서 승행 망했나? 스폰이 진짜 쩌는 쩌는 히어로 아닙니까? 정의와 어둠을 둘다 다 갖고있네 정의와 어둠을 둘다 다 갖고있네 정의와 어둠 중 하나가 카오스야 아까 그 그 뭐야 얘 얘 얘 얘 얘 카오스야 얼굴에 그림이 있는 애? 나한테 배신 때리면 어떡해 얘네는 물건을 줘도 좋아하질 않아 삼국지 같으지 그런 데서 막 조재룡한테 막 접토맞주고 막 이러면은 조재룡 막 미쳐가지고 막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팬티 벗고서 뛰어다니는데 얘네는 그런게 없단 말이야 얘네는 물건을 뺏어가면은 그냥 뺏어가나보다 하고 주면은 주나보다 하고 그러고 살아 마치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키울 때 용돈 주고 옷 입혀주고 밥 먹여주고 재워준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효도합시다 어? 3대1이야? 개특이하네 형 개강해서 새내기들 챙겨주고 수업 듣고 정신없다보니 형 방송 못챙겨봤네요 반성합니다 어 바로 허언증 갤러리로 가시면 됩니다 제 방송에 계신 분들 다 혼자서 식사하시는 분들인데 무슨 말씀이세요 심지어 BJ도 점심에 나가가지고 혼자 12시에서 1시 사이에는 회사원들 식사할 시간이라 테이블 차지하고 있으면 눈치 보여가지고 개같은거 밖에서 도시락 사 먹을 때도 있는데 요즘에 날씨가 좋아서 밖에서 도시락 사 먹으면 개꿀 도시락 사이드라 어차 흐어어어어 meine 양검 맞다잉? 아이 더럽게 안준네 형 나 맨날 11시에 밥 먹어 하하하하하 오늘 11시에 밥 먹어? 형이 졌어 도시락 먹을 정도면 금수저 아니냐고? 으이그 별게 다 금수저네 노상에서 피자를 먹어 근데 시장 바닥에서 파는 피자 진짜 맛있더라 나는 시장에서 그냥 이렇게 팔고 있는 피자들 있잖아 그래서 에이 무슨 맛있겠어 이랬는데 시장에서 하나씩 이렇게 잘라서 파는 피자 개맛있더라 먹어봤어? 아니 시장 음식들은 어쩜 그렇게 맛있지 다? 웬만하면 다 맛있어 맛이 없으면은 경쟁이 안되서 다 죽어 나가나봐 어? 어 부츠 좋은거다 예 아 MSG를 넣어서 그래 그래 MSG 좀 넣어야 돼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나는 MSG 넣는거 찬성이야 아 MSG 몸에 나쁘다는거 구라야 야 그러면은 우리 삼촌 세대들 다 이미 죽었어야 돼 안 그렇습니까? 야 우리 삼촌 세대들이 제일 많이 먹었어 우리 삼촌 세대들 그 응팔에 나오는 그 세대들이 가장 MSG 많이 먹었어 MSG 폭탄 맞았지 거의 어? 어 트롤 트롤님? 트롤님? 헤헤 그러니까 MSG 맛있어 어 난 MSG 나 MSG 좋아해 좋은 재료에 더 맛있는 맛으로 먹을 수 있다면 난 MSG를 넣겠어 자 군병 앞으로 너 여기까지 나와 앞으로 어 요기 요기 이 시냇물에서의 애들 발라버리자 자 준비 자 준비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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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훌륭해 훌륭해 아니 어깨뽕 샤프 슈터한테 많이 죽는다 그... 쟤네한테 잘 안죽고 어... 왓...더...팍킹 왓...더...팍킹 왓더...왓더팍킹 활의 대가 스켈레토 명사주 스켈레토 군기병 활의 대가 스켈레토 아... 내 개틀린건 아...맞네 아... 너무 오랫동안 개틀린건에 그걸 잊고 살아가지고 스읍... 제가... 까먹을때가 있어요 어...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자... 네... 몸방 교체하자고? 근데 너무 큰애들 오거들이 앞에 있으면 또 스읍... 약간... 그... 전투할때 애들이... 거시기야 helicopter 불화가 더 잘 쓰겠다고? 아...왜그래 에... 르네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울적해졌다. 너네가 하는 말 하나하나가 바람이고 내 마음이 울적하다고 지금. 내 배는 여기 왜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겁니까? 노아의 방주? 아크. 형 카리스마 찍어서 대군데 가자. 나도 랩업하고 싶은데. 이제 총 좀 쓸게요. 여러분들이 하도 뭐라해서 총 좀 쓰겠습니다. 윤동주 보고 왔냐고? 아니야 안 봤는데? 야 도적잡자. 도적잡자. 아 이거 잡자.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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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됐어. 자. 궁병. 뭐 보이니? 우왕 어, 나, 내가 죽, 내가 죽인게 아니네 오케이 말이 맞았네 어따 쏴 뭐해? 야, 이거 어깨뽕 때문에 뭐 안 보여 야, 한 발 쏴는데 화기 숭룡도 30일 올랐어, 미친 총알 좀 갈고 자, 기다려 총알 갈면 니는 다 뒤졌다, 잠깐 기다려 나와봐, 형이 써볼게 하... 인생쓰...